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면서 이번 사면은 초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던 반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농단의 주역인자가 자신의 죄값에 대해 백번 천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티가 거꾸로 치솟는 듯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방탄의원단을 내세워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쩜 이렇게 판박이인지 민주당은 마치 후원 모치 양성소 같습니다.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맨 먼저 자신에게 없는 죄를 덮어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그 앞에서 항해농송을 하는 게 순리 아닐까요? 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댓글 조작 문제점을 제시하여 특검을 도입한 것이고 친문 김명수 휘하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쓰었다면 그 주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겠지요. 그런데도 엉뚱한 곳에 와서 성질을 부리는 김 전 지사의 모습은 다다가 봉창 두드리는 꼴입니다. 아마도 김경수 전 지사는 속으로는 향후 대선 도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며 폐재를 부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권 권수기들 세상에서는 감옥에 갔다 와야 별을 달고 선고리 된다는 해괴한 관행이 있어 왔다고 하는데 김경수는 선고를 진입하고 동시에 조기 석방도 됐으니 일광되긴 셈이네요. 하지만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화석으로 굳어버린 86세대 운동권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한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는 정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